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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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한 잿더미 속에서 반세기만에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써내려간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비록 최근 국내 총생산량을 가리키는 GDP 순위가 3개단 하락하여 13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 강국으로서 위용을 과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더욱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과학기술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조선이라는 명칭은 부당하며 이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명칭이 꽤나 부합되는 듯합니다. 즉 이 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도덕적, 영적으로 급속히 타락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이 나라에는 M범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사건, 마약범죄, 묻지마살인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사건이 연일 벌어지고 있고 특히 성적 타락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속 불륜이 증가하고 있고 TV와 영화에서는 버젓이 미성년자의 혼전 임신과 결혼 전 동거 등이 그 소재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그려짐으로써 이 나라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도덕성과 분별력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당시 사역의 터전으로 삼았던 고린도는 지금의 이 나라처럼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축적하는 아주 번영한 도시였지만 도덕적 영적으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즉 이 도시의 언덕 가장 정상 부분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천명이나 되는 여자 노예들은 낮에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 여신을 섬겼고 밤이 되면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백성들과 마음껏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고린도와 같이 된다는 말은 매춘부와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속된 말로 하면 복음이 도무지 먹혀들어갈 것 같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곳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고린도인들이 복음의 밝은 빛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별들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보문 말씀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행의 성도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다함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녀라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애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부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보문 1절은 구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제2차 전두여행을 시작하여서 유럽 동부의 주요 도시들 그 빌립보, 대살로니가, 베레와 그리고 아데넷의 사역을 끝마친 직후를 가리킵니다 이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강관적인 인도 속에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했고 당시 인구 70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의 중심도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인데다가 북쪽과 남쪽의 육로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불을 창출하고 축적하는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그 경제적인 번성만큼이나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곳에 가기 전부터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 타락의 실상을 두 눈으로 생생히 목도하게 되자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위축되고 큰 부담감이 그를 마구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하여금 그 영적 전투를 홀로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곳에 그리스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는데 아굴라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칭령에 따라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삶의 터전인 로마의 이달리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오인인 데다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어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 보금의 일을 더욱 힘써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그의 보금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지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후원 속에 보금전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즉 그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보금을 전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은 바울이 강론했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연설하다 논쟁하다 라는 의미이고 또한 권면했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확신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되 그들이 그 보금을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구약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풀어주었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토대로 그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보금의 핵심은 본문 5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증거된 구원주의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쯤 마게도냐로부터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바울의 영적 형제이자 전우인 신라와 디모데입니다 즉 그들은 각각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의 선한 믿음의 소식과 그들이 모금한 선교 후원금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더욱 용기 백배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들이 가져온 선교 후원금으로 인해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보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에게 욕설을 퍼보면서 그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보금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고 그들은 그 행위의 결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이방인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회당 대신 보금을 전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는 주저없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스도는 먼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회당에 예배들이러 오는 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보금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바울의 바람과 요청대로 자신의 집을 보금 전파의 장소로 기꺼이 내어주었고 바울은 그곳에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구원주의심을 마음껏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즉 보금을 들은 자 중에서 먼저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고 이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전통의 강호들을 차례로 꺾었고 결국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 중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의 탁월한 훈련법과 전술 그리고 90분을 쉴 새 없이 뛰었던 선수들의 초인적인 정신력과 체력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응원단의 활약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명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경기 때마다 12번째 선수가 되어 파도타기와 카드 섹션 등을 쉴 새 없이 하면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침으로써 우리 선수들에게는 애국심과 사기를 복도다주고 반대로 상대팀은 주눅들게 만들므로써 경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독일 체육기자 연맹 회장 체밍만 회장은 월드컵 4강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체력과 조직력, 정신력도 무섭지만 한국 관중들의 열성적인 응원이 독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응원단의 영향력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운동 경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응원단의 열성적인 지지와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복음 전도자가 바른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정성스러운 물질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즉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적인 섬김을 토양삼아 고린도에서의 첫 사역의 걸음을 담대히 내디딜 수 있었고 빌리포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후원원금을 통해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유스도의 적극적인 지지와 헌신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불모제와 같은 고린도시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4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예수 세계와 운동을 왕성히 펼쳐나가고 지금의 이 영적 양적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즉 경행의 송도님들은 원로 목사님과 단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비전을 받아 그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추진할 때마다 그 비전의 성취를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의 목표로 삼아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생의 책과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면서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을지로에 이어 동자동, 여의도, 지금의 강서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러운 축복의 새 시대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년맞이 보리떡 헌금과 비전 헌금도 마찬가지인데 경행의 송도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교단 사태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중에도 단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희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일에 죽도록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처럼 기쁨이 충만한 희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 희년주의를 2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행의 송도님들은 한결같이 매달 3대 후원회비를 작정하고 성실히 드림으로써 예수세계운동에 동참하고 있으시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곧 선교사, 신학생, 그리고 별림들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 여러분들이 매달 드리는 별들학교 후원회비는 경향과 재신에서 자라나는 별림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데 즉 이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개혁주의 신자 그리고 특별히 개혁주의 목사, 선교사, 전도자로서 전도사로서의 경건과 신학과 인격 등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현재 경향의 주일학교와 SFC 그리고 교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특권적인 혜택을 누림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 경향의 예수세계운동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은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난 49년 동안 예수세계운동을 감당하는데 아주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긴한 수단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교회운동을 마음껏 펼쳐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희년도 되었으니 이제 교회운동을 위한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아도 되겠지 조금은 가볍게 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희년을 맞이하여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5대 실천 목표의 사업들과 경행의 새 시대에 집중될 전도와 선교회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교단 그리고 조국교회 더 나아가 전세계 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질 별림들을 후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선교사님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자라나는 별림들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잘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와 보금전도자들의 사역에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됨으로써 교회 운동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경행의 전도자는 불신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히 보금을 전해야 합니다 다함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든든한 동역자들의 협력 속에 보금의 불모제와 같은 고린도에서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능력있게 보금전파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결과 고린도 시에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넘친다는 말처럼 고린도 시 안에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만큼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방해와 적대적인 행위는 점점 더 심해져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의 마음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은 그로하여금 이곳에서 보금을 전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하나 하는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그에게 영적 시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위축된 마음과 내면의 갈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웠던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보금 전파를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생각 또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히 보금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이므로 그리고 고린도 시안에 여전히 보금을 듣고 구원받을 당신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으므로 그 모든 두려움과 갈등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보금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능력 그리고 인마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들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을 말끔히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속사의 주인이시며 자신이 그 일에 귀한 도구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보금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의식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후 펼쳐진 그의 행적을 통해 입증되는데 즉 그는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고린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담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금을 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그의 신변을 안전히 지켜주셨고 그 사역의 결과로써 베베, 더디오, 구하도 등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보금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6월 호국 보은의 달과 10월 종교객의 달이 되면 많은 항의의 전화를 받습니다 즉 단위 목사님께서는 6월 25일이 껴있는 주일에 주로 이 시대에 많이 허물어져 있는 우리 조국의 안보 현실을 되짚으시면서 기독교적 국가간, 성경적 국가간이 무엇인지 설교하시고 10월 한 달간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자들이 지켜낸 보금의 진리를 설교하시는데 특정 정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편향된 정치 설교라고 비판하고 천주교 신부들과 신도들은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이고 부당하다고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설교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단위 목사님의 신변에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의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의 비난과 협박에 굴복해서 그와 같은 설교를 중단했습니까? 그 강도를 조금이라도 낮추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위 목사님께서는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그와 같은 설교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설교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경향의 자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이유가 아닙니까? 즉 원로 목사님과 단위 목사님은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지도를 받은 모든 부교육자들은 그와 같은 확고한 믿음 속에서 불신 세상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신로의 모든 성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분들은 실상 우리나라보다 그 밖의 수위가 훨씬 더 높은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 교회의 매우 적대적인 정부와 여러 단체들의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침묵하기는 커녕 언제나 하나님의 입만으로의 은혜를 굳게 믿는 가운데 입을 더욱 크게 열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면서 설교와 전도사역에 매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에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통해 경행의 많은 교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사명인, 경향인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셨으며 성경의 눈으로 이 나라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는 가운데 이 조국과 조국교회 그리고 북한 동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의인 시빈으로 사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꿋꿋하면서 담대한 전도와 설교사역을 통해 죄 가운데 살고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른대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영예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로 부른받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에 따라 교회를 향한 불신 세상의 저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세상이 더욱 악해져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 일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 경행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등불을 날마다 밝혀야 합니다 즉 단임 목사님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서 불신 세상의 비난과 핍박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경행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제신노예 목사님들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은 우리 조국과 전 세계 희망인 우리 별림들이 그와 같이 용감한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즉 앞으로 이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면 그 사역의 현장은 더욱 각박하고 척박하게 될 텐데 이들이 하나님 의존 신앙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불신 세상을 향해 용맹히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로서 이들을 응원하고 그 앞길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실된 기도를 통해 단임 목사님은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 별림들은 그런 용감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49년 동안 우리 교회가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이 불신 세상의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오직 순교적인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사실에 큰 감사와 자부심을 갖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별림들이 그와 같은 용감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로서 힘써 동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행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별들이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별들이 학교 후원 회원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 후천년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 세월이 갈수록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가게 됨으로써 이 세상은 결국 악이 물러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지상 낙원이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이 종말론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지만 이 종말론은 종말의 때 전쟁과 자연재해가 더욱 극심이 일어나고 저 그리스도 세력의 유혹과 핍박 속에 교회가 큰 환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의 흐름은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고 교회는 불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이 그리고 더 극심이 멸시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교회는 타락한 불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선 불신 세상의 위협으로 인해 전도와 선교를 중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로 인해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로 인해 교회는 더욱 흥황케 되고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확고부동한 진리와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세심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이 절대로 먹혀들어갈 것 같지 않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한 자와 그들을 후원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불신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도는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 원리대로 교회운동을 펼쳐나가면 고린도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매주일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향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은 더욱 거세하져 가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즉 복음 전호자는 바른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고 성도는 이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함으로써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저번에 점점의 대로 강력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